감기 안을 죽일까? 살릴까? 우리 계양 씨가 두 베드를 예약하셨는데 침대 세 개에 있는 방에 두 베드를 예약하셨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다른 사람이 한 분이 추가된다는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스누바키아 분이 영국 댁에서 숨고 계십니다. 다진마늘을 공격하셨습니다. 모집에서 온 대체로 가면 되찾는 새의 비행위가 필요합니다. 심지어? 네가 네 죄를 알렸다. 죄송합니다. 두 베드 껴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어머니는 우리의 이스라엘이 지금 베드 껴수서에서 오고 계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